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12월로 접어드는 내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오르겠지만 주말 내내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충남과 호남,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. 특히 오늘 밤부터 눈발이 더욱 붉어지면서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지로는 10cm 이상, 충남 서해안과 전남 지역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. 눈이 내리는 지역을 제외하고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, 낮 기온은 영상 2도 예상되고요.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광주가 5도,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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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